아니 예전에 요즘 짓는 데는 더 방을 작게 빼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일단 여기서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아니 여기도 좀 우리 옆에도 되게 작게 뺐어 맞아요 근데도 아 뭐 일단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한번 좀 있다가 여기는 1000에 40이면 아주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손님들이 같이 걸어 올라오면서는 실망하다가 방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요 벽에서 4m가 나오면 큰 거거든요 그냥 4m, 3m 화장실 창문 있고 방 4m에 3m면 아주 크고 분리형 원동인데 주방 공간도 그렇게 작지 않고 불옵션이고 딱 하나 엘리베이터 없는 거 하지만 가격으로 그거 단점 충분히 커버할 것 같아요 일단 2층을 가봅시다 이제 딱 여기서 뭐 치킨 하나 먹으면 되겠네 우리 치킨 아니고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그거 단점이지 조금 한 젊은 아가씨때만 있긴 있었어요 그동안 점점 궁금하 retired 너무 크고